근데 지금부터 땡길 필요 없잖아 아무튼 그냥 덜 땡기잖아 지금부터 땡길 나가면 안 된다 형이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닌데 그럴만한 효과가 없어요 바보야 씨 근데 유현이는 왜 딜레이트 땡겼어? 우리 견제하는 거지 너도 지금 어쨌든 저쪽으로 같이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지 그럼 더 지니어스 9회전 메인 매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집중 9회전 메인 매치는 3회전 메인 매치였던 순간 날리기입니다 아 망했어 뭐야 이게 중간 달리기는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캐릭터를 뽑아 캐릭터 달리기를 진행 최종 레이스 결과 중간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임입니다 3회전 중간 달리기와는 달리 레이스 결과 5등과 6등이 우승자가 되며 5등과 6등을 제외한 모든 플레이어는 최하위자가 되어 우승자가 탈락 공부를 결정합니다 아 진짜? 이번 중간 달리기는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와 게스트가 한 팀이 되어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9회전 중간 달리기 역시 각기 다른 특수 능력을 가진 10개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과 게스트들은 캐릭터의 능력을 확인한 뒤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하게 됩니다 플레이어들의 캐릭터 선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명의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는 2개의 숫자가 적힌 추천볼을 뽑습니다 추천볼에 적힌 숫자는 캐릭터 선택 순서이며 자신과 게스트가 상의 하에 2개의 순서 중 누가 어떤 순서의 캐릭터를 선택할지 정합니다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과 게스트들의 캐릭터 선택 순서가 정해지면 첫 번째 플레이어부터 원하는 캐릭터를 선택합니다 캐릭터가 모두 정해지면 이동에 사용된 이동 카드를 받게 됩니다 이동 카드는 총 4장으로 1부터 4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으며 자신의 이동 순서에 한 장을 제출하여 해당 숫자만큼 말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사용한 이동 카드는 회수되며 4장을 모두 사용하며 리셋되어 다시 4장을 지급받게 됩니다 레이스 이동 순서는 캐릭터에 미리 분노되어 있으며 1번 캐릭터부터 출발합니다 이동 카드와 각자의 특수능력을 사용하며 레이스를 진행 6등 플레이어가 고린 지점을 통과하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게임 결과 5등 다 6등은 우승자가 되며 생명의 증표를 한 개씩 획득합니다 만약 우승자가 게스트일 경우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에게 생명의 증표를 양도할 수 있으며 우승자를 제외한 모든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들은 최하위자가 되어 우승자들이 탈락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된 탈락구부는 생명의 증표가 없는 플레이어 중 1명을 지목하여 데스매치에 진출합니다 5,6등에게는 우승상금으로 각각 간에 5개를 드리겠습니다 게스트가 우승할 경우 게스트가 획득한 간에 순 자신이 돕는 더 지니어스 플레이어가 받게 됩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에 앞서 캐릭터별 특수 능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봐 잘 봐 참고로 3회전 중간 달리기와는 달라진 캐릭터 능력과 새로운 캐릭터가 존재합니다 1번 그래비티 자신의 순서에 이동 카드 한 장을 버리고 이동을 포기하면 한 명을 지목해 해당 플레이어가 자신의 앞에 있을 경우 자신의 한 칸 앞 뒤에 있을 경우 자신의 한 칸 뒤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2번 푸시 푸시는 다른 캐릭터와 같은 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캐릭터와 같은 칸이 있게 될 때고 한 칸 앞이나 뒤로 선택하여 미뤄냅니다 3번 딜리트 딜리트는 다른 캐릭터의 특수 능력에 의해 자신이 이동하게 되면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선택하여 해당 플레이어의 이동 카드를 확인한 뒤 한 장만 남기고 모두 없습니다 4번 오퍼 자신의 카드가 리셋될 때마다 이동 카드 4장 중 한 장을 선택하여 다른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5번 위드 위드는 남은 이동 카드가 한 장일 때 다른 플레이어 중 한 명을 지목하여 남은 카드의 숫자만큼 함께 이동합니다 6번 유니온 유니온은 한 칸 앞쪽에 있는 플레이어를 자신의 칸으로 풀어들일 수 있습니다 3회전 중간 달리기가 달리 유니온은 선택적으로 능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 선택이었어야지 저게 7번 미러 미러는 다른 캐릭터의 특수 능력에 의해 자신이 이동될 경우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해 같은 수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킵니다 8번 카피 자신의 카드가 리셋될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해 해당 플레이어의 특수 능력을 복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다음 리셋 때까지 사용합니다 9번 리셋 자신의 말이 뒤로 이동할 때마다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지목하여 이동 카드를 리셋 시킵니다 10번 사일런스 사일런스는 자신의 턴에 이동 카드를 내기 전 한 명을 지목해 다음 사일런스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 해당 플레이어의 능력을 무력화 시킵니다 특수 능력 중 다른 플레이어를 지목해야 하는 능력은 연속으로 같은 플레이어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민이하고 동민이 형을 한 번쯤 떨어뜨려야 되지 않나? 10번 사일런스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 1번 사일런스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 2번 사일런스의 턴이 돌아올 때까지 형은 우리 이거 해봐서 알잖아요 뭐랑 뭐랑 뭐 해야지 잘 되는지 만약에 형이랑 저랑 같이 한다 이랬는데 제가 형이랑 안 맞는 캐릭터를 뽑았어요 그래도 가현 누나가 맞는 캐릭터를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현 누나 우승시키면 어차피 저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두 명 미리 짜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그치 현민이랑 형이랑 너무 붙어있어서 제가 어프로치를 하긴 좀 그런데 응 형이랑 저랑 한 번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응 그러면 연승이 형한테 갈 거야 연승이 형이랑은 뭐 일단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응 응 네가 만약에 데스매치로 지목이 됐어 예 어? 탈락자로 예 그럼 넌 누구를 찍겠냐? 연승이 형이 일단 안 찍을 거고 응 연주나 현민이 찍을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누가 걸려도 연주를 찍지 않을까? 예 근데 저도 그 생각을 하는데 응 저는 현민이 찍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현민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어 연승이랑 연주는 블랙가넷이 없어 예 우리는 블랙매칭을 할 수가 있어 저랑 동민이 형이랑 현민이랑 일단 손을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여섯 명의 다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근데 그 연맹 중에서 제가 어떻게 1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런 상황을 연출해내느냐 그게 문제인데 저를 5등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머리를 좀 굴려봐야죠 저랑도 얘기 좀 하실까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일단 딜이 뭐예요? 유현이 형의 유현이는 나랑 둘이 하자 라는 거였어요 너를 버리고 응? 둘이 하자고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현민이랑 같이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을 해도 만약에 여기서 유현이의 딜을 거부하잖아? 유현이는 무조건 여섯을 먹을 거야 내가 오늘 전략은 그나마 가장 나을 거 같거든요 안 그러면은 너랑 나랑은 무조건 한 명은 찍히게 돼 있어 나쁜 생각 아닌 거 같아요 또 이럴 때 들어오네 저는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들은 두 분 더 얘기하실래요? 다 얘기했거든? 아니야 같이 얘기하면 돼요 저는 밖에 가서 좀 보다 올게요 저는 괜찮아요 오늘 현민이랑 둘이 하게 되면은 6 대 4 게임인데 여섯을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유현이가 먼저 딜을 해줘서 뭐 괜찮은 환경이에요 제가 동민이 형한테 먼저 접근을 했는데 동민이 형이 현민이를 못 버린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갑자기 배척을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열 명이잖아요 게스트까지 그중에서 여섯 명은 무조건 팀을 먹어야지 다수가 되면서 이거 얘기했잖아 칸 위에 물론 능력은 중요하지만 쪽수 싸움이라고 결국은 네 중간 달리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선택 순서를 정하겠습니다 더 지니어 스플레이어 다섯 분은 추천별로 뽑아주십시오 5번 먼저 뽑으실래요? 네 네 5번 5번 6번 우리 우리 준수 아니야? 네? 아 아 아 1식 아 나 1식 1식 4번 7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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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회의 좀 하자 제가 가볼게요 제가 견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 번호 뭐야? 저 2 9 그리고 5 4 5 6 7 2 4 5 6 7 4 5 6 6 근데 지금 문제가 1 10하고 3 8 8이요 이제 상대야 1에서 분명히 카피 카피를 뽑을 거야 카피를 뽑잖아 그러면 우리가 리셋이랑 살런스 우리가 갖고 와야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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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피를 우리가 먹어도 갖고 오면 좋아 그럼 공격형이 돼 우리는 응? 여기에서 3번을 뭘 할지에 따라서 네 형이 괜찮은 거군요 뭘 할지에 따라서 이걸 보고 해야 돼 네 그건 혼자 하면 안 되고 이거 보고 형이 하면 제가 형이랑 같이 얘기해서 뭘 가져갈게요 네 야 근데 저기 계속 너무 저렇게 셋이 너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어차피 이건 셋이 더 우승할 수가 없어 장동민 씨랑 야 너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아니 그러니까 셋이 수면은 되지 왜 안 돼 중간 중간 번호를 다 독식을 한다? 중간을? 재밌는 게임이네 오늘 한번 현민이 한번 보내봐야죠 안에서 아니 무슨 얘기했어 아니 무슨 얘기했어 어느 캐릭터가 제일 좋은지 어느 두 개가 제일 좋은지 조합이 네 조합이 좋은지 너 2번이잖아 뭐 뽑을 거야 1번 하면 8번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겠죠 뭐 1번 연승이 형은 뭐 나는 8번 뽑을 거니까 형 카피 뽑으실 거야 1번 뽑아야겠지 살런스를 가져올까? 살런스 가져올까? 내가? 살런스 가져올까? 내가? 살런스 가져올까? 내가? 근데 리셋이랑 살런스 우리가 갖고 가야지 그렇죠 연주야 차라리 살런스 가져가 살런스 가져가 10명 중에 6명을 한 팀으로 가기로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1, 2, 3번을 갖다가 저하고 연승이 형하고 연주화해서 먹었잖아요 요 세 개로 어떻게 조합하는 방법은 없나 아유 누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게 갑자기 고민이 되는 게 연주하고 연승이 형하고 차라리 3명을 먹어버리면 어차피 저희 3명 사이에서도 블랙가넷 3개 있고 또 갑자기 저기서 무슨 제의를 받은 거예요? 아니 제의받은 게 아니라 제가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냥 1, 2, 3분이 그럼 저기 다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연달아 돼 있는 상황이라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저쪽 팀으로 가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저희가 먹어요 근데 그건 생각해야 돼 지금 동민이랑 현민이랑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너 여기서 당변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근데 현민이 형과 동민이 형은 그냥 상황 봐가지고 제일 만들기 쉬운 사람 두 명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소피 메인은 너니까 네 판단을 따를게 그럼 네가 판단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일단 그래비티 뽑는 건 똑같으니까 일단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3개로 필승법이 있는지 네가 먼저 뽑을 거지?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두 홀로 보여주십시오 그럼 정해진 순서대로 캐릭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최현승 씨 캐릭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8번 카피하겠습니다 생 카드들이 있지만 내가 그거 어쨌든 그 생 카드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카멜론 같이 약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는 1번 그래비티 하겠습니다 1번 그래비티 그래비티는 무조건 필요한 캐릭터예요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방어를 할 수도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사일런스 뽑겠습니다 와 이게 몇 턴 쓸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조금 빌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장종미 씨 네 잠시만요 음 이름은 꼭 리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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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혹시 이걸 저희가 내밀어 다가가가가가가가 리셋 가져가는 게 네 네 9번 리셋 하겠습니다 네 9번 리셋 카피를 방어하고자 뽑은 카드라서 전반 마크를 카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번 투시하겠습니다 팀엘이 있을 때 유리하잖아요 점프나 그때 뭐였죠? 퀵! 다 없어져서 그럴 거면 푸쉬랑 오퍼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알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저는 5번 위드로 하겠습니다 네, 5번 위드 푸쉬랑 위드를 공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뽑았기 때문에 다른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7번 미러 하겠습니다 7번 미러 제가 서브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특정한 카드를 뽑은 것 같아요 네, 이재원 씨 네, 빈비드 연성 씨가 오디님이 저거 먹어달라고 하는데 적극적인 카드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퍼하겠습니다 내가 디세이 되는 상황이 일단 한 장 해가지고 누군가가 급히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 있을 때 그 사람을 이용해서 밀어넣으면 되잖아요 유니언! 뭐 1번은 당연히 저희가 뽑았으니까 생각대로 됐고 두세턴 돌아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Q. 연승이랑 이렇게 셋이 유연이랑 연주랑 셋이 만약에 먹은 거다 너랑 나랑은 그냥 사망이야 응? 와... 첫번에 이제 수비형을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강으로써 이렇게 막 강한 조합은 아니야? 어쨌든 우리 셋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막 강한 조합은 할 수 있어요 표고죠 아, 미안해? 아, 죄송합니다 자, 아니, 자 나 중요한가 봐, 나 오래 지금 딜리트가 있잖아요 저요? 네 딜리트랑 저희 유니언이랑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계속 4카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끌어주는 순간 딜리터를 딜리터가 발동하는데 그 사람을 찍어서 4를 남겨 그 사람은 4를 쓸 수밖에 없죠 두 명을 먼저 보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게임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왜 이러시죠? 네, 말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어쨌든 4등, 5등을 하더라도 저게 사실 좀 세요 아, 너무 무서워 지금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는데 지금 저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실 잘하셔야지 연주가 안 가요 연주는 거의 오늘 갈 수밖에 없는 거의 그런 상황인 것처럼 되게 잘해요 나머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한 주에 죽어요? 그러니까 잘 못하면 거의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 네 형, 알지? 그러니까 형, 장원이 형 어떻게 한번 잘해? 퀸? 그럼 중간 달리 경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동 카드부터 나눠드리겠습니다 신현석 씨 네 이렇게 줘, 4개씩 네, 그럼 게임을 진행하겠습니다 1번 그래비티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네, 카드 김예현 씨 한 칸 이동합니다 네, 다음 2번 푸시 오현민 씨 4칸 네, 3번 딜리트 이장원 씨 네? 네,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니, 보여주고, 보여주고, 보여주고 되게 복잡하다 아이, 들리지 마라, 그걸 또 들었네 네, 딜리트 3칸 이동합니다 네, 다음은 4번, 오퍼 네, 김예현 씨 2칸 이동합니다 오퍼 다음은 5번, 위드 네, 위드 4칸 이동합니다 네, 푸시는 위드를 어느 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위드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6번 유니온 3칸 이동합니다 네, 3칸 이동합니다 푸시를 당기시겠습니까? 아니요 네, 그대로 날려주시겠습니까? 그럼, 7번, 위러 네, 위드 씨는 4칸 이동합니다 뒤로 밀겠습니다 네, 뒤로 이동합니다 미러는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푸시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네, 푸시는 다시 위드 앞으로 밀겠습니다 위드를 앞으로 밀겠습니다 미러를 앞으로 보내고 그래비티는 밑에서 버텁니다 두 캐릭터의 간격이 충분히 벌어졌을 때 그래비티가 미러를 당겨서 상대 연맹의 캐릭터 하나를 1등으로 들여보내는 전략입니다 사이언스를 빨리 얻는 게 나아 1등으로 집어넣는 게 나아 너는 끝에 계속 가만히 있어 어차피 다위누나가 5, 6등에 들어오면 너한테 주면 되는 거라서 네가 앞으로 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1을 써버리면 나중에 2, 3, 4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누나가 저한테 1을 주면 제가 1을 2번 쓰면서 계속 뒤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생각이 아니고 매번 당기면 된다니까 매번 당기라고요? 넌 앞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매번 당기면 돼 네 그럼 다음은 8번 카피 네 최현석 씨 한 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9번 리셋 3 가겠습니다 네 3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10번 사이럭스 우선 한 명을 지목해 주십시오 처음에는 유니언이나 푸시 이런 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많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유니언 선택적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하자 푸시로? 응 푸시 할게요 네 하윤주 씨가 푸시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그럼 이동 카드를 제시해 주십시오 음 네 하윤주 씨 두 칸 이동합니다 다시 1번 그래비티 지금부터 당겨야 돼 지금부터 당겨야 돼 지금부터 당겨야 된다니까 2대를 당겨야 돼 컴비네이션을 계속 찾고 있는데 그게 저희 팀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팀원이라도 두 명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상황 보면서 근데 지금부터 당길 필요 없잖아 그냥 덜 당겨야 돼 지금부터 형은 앞으로 나가면 니가 앞으로 나가면 안 된다니까 형 말씀하시는 건 뭔지 아니는데 그게 그럴만한 효과가 없다니까요 지금 일단 위드 당겨주세요 그럼 그래비티 카드 한 장 버려주십시오 네 그거는 맞긴 맞는데 그래요 맞긴 맞는데 그럴만한 효과가 없어요 아유 바보야 지금 와 진짜 현민이는 내가 얘기를 하면 뭔 말인지 착착 알아들어요 유현이는 말만 임하는 거라서 내가 말을 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예 다음은 2번 푸쉬 한 칸 가겠습니다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한 칸 갑니다 이장원 씨 한 칸 앞으로 갑니다 윤희원은 딜리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뒤로 땡기겠습니다 네 딜리트를 뒤로 한 칸 이동하겠습니다 한번 써주세요 한 번 세 칸 이동합니다 한 칸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칸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한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윤희원은 오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줄게요 다음은 7번 위로 세 칸 이동합니다 푸쉬는 지금 사이런스에 걸려 있습니다 네 다음은 8번 카피 네 수현숙 씨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카피는 리셋 되었습니다 한 분은 지목해 주십시오 딜리트 하겠습니다 네 카피가 딜리트를 카피했습니다 재긴아 나를 계속 움직여주면 돼 내가 4통 동안 딜리트한다 네 다음은 9번 리셋 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하나 유니온을 리셋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왜 그냥 둬 당겨줘요 당겨줘 그냥 둘게요 그냥 둬줘 그냥 둘게요 내 말 복종했어 내 노예 일단 먼저 저쪽에서 좀 강한 카드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카드들을 언제 보여요 영향을 적은 상황에서 우리가 조동하시겠습니까 1을 줘서 지초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를 조동할 수 있겠고 저는 초반에는 좀 그렇게 하면 리셋이 되게 강해요 리셋은 푸시가 붙으면 안 되지 새로운 중간 달리기에서 리셋의 영향력은 커졌습니다 카피와 오프의 특성능력 발동 조건이 이동 카드의 리셋이기 때문이죠 리셋이 자신의 능력을 발동하기 가장 쉬운 조건은 푸시가 뒤로 밀어주는 것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리셋과 푸시의 간격이 멀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8번 카피 네 3칸 이동합니다 땡겨주세요 네 카피는 현지 딜리트입니다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리셋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9번 리셋 네 4칸 이동합니다 사이러스는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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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리셋은 한 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푸시 리셋을 선택해 주십시오 푸시 리셋 하겠습니다 네 딜리트 2칸 이동합니다 네 딜리트 2칸 이동합니다 네 1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사이러스와 함께 3칸 이동합니다 앞으로 밀어 주십시오 네 앞으로 이동합니다 4칸 이동합니다 2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4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푸시로 가는데 푸시로 와서 난 뒤로 빌어 그럼 형 누구 있을까요? 가인 누나 리셋 하면 또 주지 않나요? 네 리셋 하면 누구한테 줘요? 연주한테 줘요 연주한테 줘요 연주한테 줘요 4칸 더 있습니다 네 리셋 4칸 이동합니다 푸시 뒤로 밀겠습니다 네 뒤로 한 칸 이동합니다 네 리셋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오퍼 네 오퍼 리셋 사이런스 주겠습니다 저요? 네 사이런스에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둘을 먼저 보내놔? 그래비티한테 사이런스를 걸겠습니다 그래비티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동 카드 제시해 주십시오 4칸 이동합니다 유니온을 당기겠습니다 네 그래비티 유니온은 그래비티 앞으로 한 칸 당겼습니다 네 그럼 얘는 이제 똥카드네 이제 붙어야 되는 카드잖아 푸시 두 칸 앞으로 가겠습니다 4칸 갈게요 두 칸 가겠습니다 4칸 이동 두 칸 가겠습니다 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저죠? 네 인 내겠습니다 네 카피 리셋 하겠습니다 한 분 지목해 주십시오 그래비티 하겠습니다 네 카피는 그래비티를 카피했습니다 앞으로 나가 있는 딜리트와 사이런스를 당기기 위해 카피가 그래비티의 특수능력을 복사했습니다 카피는 리셋 때문에 또 바꿔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는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칸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셋 어? 씨 없어요? 안 써놨어 없어요? 없어 지금 1, 2밖에 없어 근데 지금 여기로 가서 푸시해가지고 널 리셋하려고 했는데 지금 4가방은 없을거야 안 써놨어 또 또 리스났어 또? 미러를 뒤로 한 번 밀어줘야 돼 아니 아니면 앞으로 한 칸 밀어줘야 돼 근데 그럼 딜리트가 딜리트 시켜서 안된다니까 안되네요 딜리트랑 만나잖아요 아 이해하세요 응 그냥 형이 저를 따라잡아 보는 쪽으로 해요 2, 2가겠습니다 두 칸 앞으로 이동합니다 네 저는 그래비티 네 저는 그래비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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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4번 오퍼 네 한 칸 이동하고 네 한 칸 이동합니다 네 한 분 선택해 주십시오 어 잠깐만 잠깐만 누나 그럼 나한테 3일 주면 돼 나한테 3일 주면 돼 네 3항 뭐 딜리트를 당기겠습니다 그래비티로써 딜리트를 한 칸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9번 리셋 카드 보겠습니다 네 9번 리셋 카드 보여주십시오 나? 남의 걸 갈취하고 죄송합니다 네 보셨으면 한 장 주십시오 카드가 불국졌더라고요 다시 유니언은 딜리트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길게요 네 딜리트 이동합니다 딜리트 한 번은 선택해 주십시오 현민아 먼저 지목을 해 주십시오 지목해 주십시오 푸시 푸시 네 푸시 맑게 못 알아듣네 거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래? 진짜 꿈한테 네 한 장 버려주십시오 잘했 유니언 딜리트하고 사이런스랑 카피가 네 개가 여섯 개를 잡아먹었어요 게임을 멈추겠습니다 잠시 후 다시 게임을 이어가겠습니다 미니언 유니언 플랜이 뭐야? 미니언 지금 저기랑 같이 하는 거야? 미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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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랑 같이 다 계속 붙어 다녀 알았지? 응 푸시를 먼저 보내야 좋은 것 같아요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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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트를 당겨봅시다 딜리트 당기겠습니다 네 오빠 갔어 김유니언 딜리트를 당겼습니다 네 김유니언 카드 리셋합니다 근데 유니언 왜 딜리트 당겼어? 응 유니언 딜리트 왜 당겼어? 딜이 있었어? 아니요 근데 왜 당겼어? 유니언이랑 같이 붙어 있으면 계속 딜리트 시키니까 그러니까 우리 견제하는 거지 너도 지금 어쨌든 저쪽을 같이 하겠다는 거지 어떻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게 없잖아요 형은 한 번만 아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너는 우리를 지금 던질하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쪽에 낄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세 명이니까 또 저도 저쪽에 세 명이잖아요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어쨌든 양가를 붙여준다 저는 어차피 한쪽에 백으로 낄 수가 없어요 네 지금 보면 연승이 형이랑 유연이 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승이 형이 미르 거를 카피를 해버리고 둘이 갑자기 편한 거 보면 안 해지 아 지금은 동민이 형이랑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생각을 해본다 이거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물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어쨌든 조금 더 단호하고 의사표현은 조금 더 해야겠다 그럼 딜리트는 한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리셋 카드 보겠습니다 네 나머지 카드는 버려 주십시오 네 3을 버리는 카드는 3을 버리고요 사이런스 당기겠습니다 네 4들 버려 주십시오 사이런스 앞으로 당기겠습니다 내가 살려줬어 카피가 현재 브래비트 입으로 사이런스를 한 칸 앞으로 당겠습니다 1을 버리고 딜리트 당기겠습니다 네 카피가 딜리트를 당겼습니다 스테이 카드 보니 네 와 같이 버려 네 나머지는 버려 주십시오 정현아 정현아 그냥 내가 앞으로 갈게 나 그렇게 하는건 뭐가 있어 도대체 일로 와봐 이번에 나를 당기고 내가 리셋으로 리셋해서 너를 해줄게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 형이 해가지고 형 저 1,2,3,4 준 다음에 제가 1 이런식으로 해버리면 저랑 미리형 둘 다 살 수 있는 건가요? 근데 그러면은 3대방을 데리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니죠 그 전에는 저희가 두 명이 죽어버리는데 저희가 두 명 죽고나서 4대 사는건 의미가 없고 매몰비용 같은거죠 그냥 버리는거니까요 그거는 그걸로 해서 얻는 이득이 없어요 저희가 아무도 안 들어가게 일단은 저를 당겨놓고 이 라인만 지금 어차피 저기 천천히 올릴 거라니까요 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걸 본 게 낫다는 거죠 잘하는 오연민 씨의 의견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귀에 처져 있는 그래비티가 매 턴마다 6인 연합의 캐릭터들을 하나씩 당깁니다 결국 4인 연합이 1,2,3,4 등 6인 연합이 5,6 등을 독식하는 결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단 푸시 당겨주세요 네, 김유현 씨 푸시를 당겼습니다 4칸 가겠습니다 2칸 가겠습니다 네 3번 땡기고요 미러 가득 저 2칸 앞으로 가득 1칸 갈게요 1칸 가겠습니다 2벌이고요 사일런스 땡기겠습니다 사일런스를 땡겼습니다 리스 때였습니다 새로운 분을 지목해 주십시오 사일런스 하겠습니다 1번 땡기고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사일런스는 다 그래비티에게 걸어요 1주로는 그래비티한테 걸어요 1주로는 그렇습니다 1주로는 우린 날입니다 돌아가면서 데뷔티한테 걸어요 잠깐 땡기지 못할거에요 한잔을 불러주세요 아... 손발에 다 묶였다라는 게 이거는 길게 한 별자리 게임 같았다는 느낌? 그래비티 가겠습니다. 세이런스가 그래비티를 무력하였습니다. 그래비티 3칸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3칸 가겠습니다. 네, 3칸 이동합니다. 3칸 가겠습니다. 네, 3칸 이동합니다. 네, 오퍼 2칸 이동합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드윌 3칸 이동합니다. 네, 2칸 이동합니다. 네, 2칸 이동합니다. 4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8번. 카피. 현 사일러스입니다. 그래비티 한테 가겠습니다. 카피가 지금 사일러스가 돼서 그래비티를 무력화 시켰습니다. 나 죽었다. 4칸 가겠습니다. 4칸 이동합니다. 땡길게요. 당기겠습니다. 저는 위드. 네, 위드. 지목하셨습니다. 네, 사일러스. 3칸 이동. 땡길게요. 유니온이 사일러스를 담았습니다. 유니온이 사일러스를 담았습니다. 3칸 이동합니다. 그랬습니다. 2칸 이동합니다. 3칸 이동합니다. 3칸 이동합니다. 좀 맛봤을 것 같고 완벽한 전략적인 패배입니다 그래비티로 하겠습니다 그래비티로 하셨습니다 하고, 러블룸 지금 어차피 2번이면 들어오는 거 아니야? 3칸 3칸 이동합니다 카피 안 땡겨도 될 거 같아 땡기지 말라야겠다 그냥 들어가자 응 4 쓰고 네, 카피 4칸 이동합니다 다음은 9번 리셋 리셋 1칸 이동합니다 선택해야지 네,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사일런스 한 명 지목해 주십시오 푸쉬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최종 우승의 5등과 6등을 4인 연합이 모두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전력입니다 현재 10번 사일런스의 턴 만약 지금 사일런스가 고려하지 않는다면 턴 순서에 따라 4등은 6번 유니온, 5등은 8번 카피, 6등은 9번 리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인 여러분 사일런스를 4등, 유니온, 5등, 카피를 6등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최선이야, 베스트야 네, 사일런스 3칸 이동 꼴리냈습니다 사일런스는 끝났기 때문에 푸쉬는 풀어놨습니다 다음은 1번 그래비티 stevenkan 컨ря од 예전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일런스와 카피 사이에 생긴 틈을 비집고 그래비티에 대한 무력화가 단 한 톤 풀렸습니다. 5등으로 돌아오려던 유니온을 당기면서 리셋이 6등으로 돌아올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비티한테 순간적으로 사일런스가 풀리게 되면서 그래비티가 한 명을 당겨옴으로써 순위 경쟁에 동일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야 잠깐만 말려까면 좀 생각해야겠다. 말렸어? 말렸어. 막판에 말렸어. 우리가 어디서 잘못된 거야? 우리가 어쩔 수가 없었어. 사일런스랑 그래비티를 공갈아가면서 써야 되는데 사일런스를 연속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러니까 안되는 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3칸 알았습니다. 네 3칸 이동합니다. 카피가 5등으로 배속전을 통과했습니다. 와 대단하네 동민이가. 샤 가겠습니다. 리셋. 리셋이 6등으로 고려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휴 고생 많았습니다.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 게임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부회전 중간 달리기 게임 결과 5등으로 들어온 최연승씨와 6등으로 들어온 장동민씨가 우승하였습니다. 두 분에게는 생명의 증표와 간의 5개를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네요. 한 명이라도. 최연승씨와 장동민씨는 탈락후보를 결정해 주십시오. 저쪽에서 잠깐 얘기하고 오겠습니다. 유힝 플레이 잔인야ỉ 나라이 거 뭐야? 저렇게 두 명이 얘기해서 무슨 그게 되겠어. 안돼죠 하비가 안되죠. 여러분 그거ющ.' Normally 저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블랙미션이나 뭐 이런 킬랑 미션을 뭐 어떻게 해 형 블랙 미션 안 할 거죠? 안 해야지 안 해야지 안 해 아니 그게 똥이 될 건가 형이나 저 누가 가도 이리 와요 이겨서 다음에 가요 나는 현민이를 살렸으면 좋겠어 연준은 어차피 가게 돼 있어 안 갈 수만 없어 어차피 유현이는 블랙 미션 못 해 그러니까 유현이를 찍어서 당연히 연주를 찍겠지 그렇게 나는 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형은 현민이를 살리고 싶은 거죠 더? 현민이를 살리고 싶지 그러면 형 유현이를 뽑아요 유현이를 뽑아요 저는 현민이를 보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형이랑 현민이랑 이제 가깝다 보니까 다음 게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몰릴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담감은 분명히 있죠 근데 오늘 게임 봐도 유현이가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딱히 딱히 그런 게 아니잖아 사실은 저는 항상 좀 외롭게 그냥 하는 거지 굳이 뭐 누가 더 좋다고 하실 그런 건 없거든요 뭔 말인지 알아 뭘 원하냐 근데 어차피 다음 게임은 뭐 4명 남으니까 형이 저랑 게임을 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현민이와의 어떤 지금까지의 관계도 있을 것이지 나는 오늘 솔직히 게임을 하면서 유현이랑 트러블이 굉장히 많았어 저도 옆에서 봤겠지만 나랑 게임 스타일을 맞지 않아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하게 될 경우 셋이 어쨌든 같이 가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응